멋진 친구들과의 여행을 더욱 빛내주는 기차가 있습니다. 공항철도 MT 워크숍 열차! 방해받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기차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인천 선바다 여행의 다양하고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. 왜 고민해! 공항철도 MT 워크숍 열차 타고 가면 되지! 청춘낭만 공항철도 MT 워크숍 열차 공항철도 MT 워크숍 열차